독립운동의 경우는 여러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교활동 후원이죠.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연결된 것이 헤이금 일사 사건에서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그걸 지원한다는 것이죠. 주로 국내에서 물론 출발했습니다만 블라디보스톡의 뭐랄까요. 그 지역에 주로 한인 일사들이 물론 처음에 여기서 국내에서 떠난 분은 이준열사 여러분 잘 아는 이준열사가 국내에서 떠났고요. 이상서 선생 같은 경우는 만주에서 떠났고 이위정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이범진 공사란 말이에요. 당시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합류를 했고요. 베체러브루에서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다 합류를 해서 헤이그로 가게 되는 건데 바로 그 행로에서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환영에도 하고 송별에도 하고 여러 가지 후원금도 내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기록에 따르면 상당히 섭섭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 대표들에 대해서 함경도가 조선시대에 전통적으로 차별받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차별을 내주면 하지 말아라 함경도. 평안도 함경도는 조선시대에 계속 차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헤이그밀사 사건, 헤이그밀사의 경우에도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이 지원을 했다. 이게 이제 이범진 선생이 이걸 다 주도를 한 건데 원래는 여러분이 함경도 출신의 이용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용익. 이용익이 결국은 1907년 1월 달에 병사를 하게 됩니다만 해삼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분이 원래 고종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모든 애교 대권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것을 넘겨받은 분이 누구냐면 당시에 말하면 러시아 공사였던 이범진입니다. 그래서 이범진이 원래 헤이그에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대신 여러 가지 영어도 잘하고 유희중이 두 번째 아들인데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 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니까 헤이그에 가서 평화에 가게 되면 이 두 정사 부사, 정사가 이상설 선생님이고 부사가 이준열사거든요. 이 두 분을 서포팅할 수 있는 외국인 기자들한테 할 수 있는 연설하고 번역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아들을 가서 보낸 거죠. 그래서 유희중 선생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헤이그 밀사 이론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의병이죠. 연애주 의병인데 동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08년에 결성된 단체인데 동의회, 같은 뜻을 가진 모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래서 동의회라고 하는 건 말하면 1908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소위 의병 조직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병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한인들을 조직을 해서 거기에 의병 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을 후원하는 단체로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총장이 누구냐 하면 러시아 한인사의 대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최재형, 뼈뚜루 세메노베치 초이죠. 최재형 선생이 총장이고 부총장은 간도, 북간도 개척사였던, 관리, 간도 개척사였던, 관리사였던 이범륜 의병 대장이죠. 이분이 부총장이고 회장은 헤이그사, 밀사로 갔던 이희중 선생이 아버지의 파견에 의해서 뼈즈레브루에서 이쪽 지역으로 와가지고 연출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블라드보스톡 연출에 와가지고 회장을 노동하는 동의회를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금을 물론 갖고 왔죠. 그래서 동의회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래서 동의회가 1908년 7월, 8월에 국내,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함경도 북부지역에, 주로 육진지방의 그 지역에 침투를 해가지고 일본의 수비대들을 공격하고 전투를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 당시에 동의회의 일종의 간부였습니다. 그 중에 동의회 의병부대의 일종의 우영장이죠. 우영장. 좌영장은 안중근의 의영제라고 했던 어민섭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중에 친일화가 됐어요. 아주 고군빌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포섭을 해가지고 안중근의 의영제 있습니다. 손 위에. 의영제가 이제 어민섭, 안중근, 그 다음에 김기룡이라는 세 사람인데 안중근 의사는 두 번째, 삼형제 중에서 두 번째 의영제입니다. 어민섭이 이제 좌영장했어요. 상당히 동의회의 간부의 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중근이나 안중근 의사나 어민섭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된 것이 87형제, 청년들은 87명을 귀합을 해가지고 의병부대에 대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의병으로 해서 함경도 북부지역을 공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과 수비대들과 대대적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결말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일질을 보면 좋겠습니다만 어떻든 자세히 언급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태배를 하죠. 일본 정지군하고 우리 비정지군 의병이 정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총이라든가 군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밀릴 수밖에 없죠. 정지군하고 싸운 거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런 건데 그래서 1908년에 7, 8월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돌아가서 동의의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서 말하면 당시에 다시 동의단지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만들게 되는데 가보니까 1908년하고 1909년이 이미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1908년인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뭐랄까 아르시아에 있는 한인들이 최재형도 그렇지만 어쨌든 의병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해주 의병이 국내를 진공을 한 건데 1909년은 그 이후에 1909년 강의니까 안중근 의사가 전 지역을 순방을 하게 되거든요. 러시아의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한인마을을 한인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고치를 하고 민주구실을 고치하고 의병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이미 푹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의병이. 1908년하고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동의단지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1909년 2월 달에. 음력으로 2월 달이니까 양력을 계산하면 좀 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의병 조직을 만들려면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코어 그룹, 핵심 그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단지회를 만든 겁니다. 동의회에 참여했던 회원들 중에서 아주 열렬, 기가 꺾이지 않고 아직도 의지를 갖고 있는 동지들 11명을 기합을 해서 동의단지회를 만든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단지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약지를 잘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단지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명칭은 동의단지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무슨 저기 뭐랄까 이또 히로부미라든가 일본의 고관들을 처형하기 위한 테러리스트 조직이다.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건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는 의병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했기 때문에 이게 암살 조직, 암살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해석들어 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의병운동을 1908년처럼 다시 되살리기 위한 그것을 이제 불씨로써 12명의 핵심 멤버들이 만든 동의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을 바꿔서 뭐라 해야 돼요. 이또 히로부미가 이또 히로부미가 온다고 하니까 하을빈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저놈을 처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10위 그리고 이제 단지 동의단지에 참여했던 사람들 참여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했던 거는 나중에 이제 우덕순이라든가 조도선이라든가 유동화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동의단지의 멤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귀엽을 해서 별도의 이제 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단지를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뭐랄까요. 이 안중근 의사가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안중근 의사만 이게 자른 거 아니냐. 단지를 한 거 아니냐. 나머지 11명은 단지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깐 다 12명은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기록을 보면 단지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안중근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또 히로부미 사건 이후에 하을빈 사건 이후에 단지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단지라는 거는 일종의 결의를 나타내는 그런 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2명이 다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 이게 이제 뭐랄까 혈서를 쓴 거죠.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안중근 의사가 동의단지를 저기 하면서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손가락을 끊어서 맹세를 같이 지어서 증거를 보인 다음에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고 나를 위해 몸을 바쳐 기어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소.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의병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글자 네 글자를 대한독립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미국의 국민의회에서 대한국민의회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르기 위해서 만든 엽서입니다. 거기에 단지혈서 엽서라고 밑에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백고 밑에 왼쪽하고 왼쪽은 한자로 써있고 오른쪽에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1909년 2월 5일 날 안중근 공이 재아령 연출 아령의 연출하는 데에서 동지들과 여동지 동지들과 만들었다는 것. 동의단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2월 5일이라는 것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밑에 왼쪽에는 안중근 의사의 단총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 그래서 잘린 단지한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포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한국민회에서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구입포들이 다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그런 것을 했죠. 이건 꼬레아 우라 러시아말로 꼬레아 우라 한국 만세 이렇게 번역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안중근 의사가 활동하는 것은 1907년 가을에 망명한 이후부터 1909년 10월까지 하르비인에서 거사한 이후에 감옥에 여순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한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일본 재판관이 뭐라고 하면 당신은 할빈에서 뭐랄까 할빈에서 재판하기 전까지죠. 그래서 러시아에 체류하는 2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포를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의병을 경행했다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이죠. 안중근 의사가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강조 한편으로 온건한 방법이니만 한인 청년들에게 민족의실을 고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많이 연설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달면서 그리고 이제 의병들을 결집을 의병들을 모집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8년에 국내 진공작전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랄까요 방향을 바꿔서 이또희룸이 마침 오게 되니까 이또희룸을 처단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동지들을 기업을 해서 거사를 한 거죠. 13도의구는 한인합병식입니다. 그래서 한인합병을 반대하는 운동인데 이미 1910년 상반기 봄에 가게 되면 러시아의 한인들이 다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코앞에 다 가져왔구나 하는 소리가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13도의구입니다. 13도의구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주로 의병운동을 해서 진공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번 총 우리 힘을 다 결집을 해서 한번 진공작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로 들어가게 되면 국내에 잠재화되어 있는 잠복하고 있는 의병 세력들이 다시 봉기하게 되면 내외가 서로 상통해가지고 한번 일본에 축출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 게 기아에서 만든 조직인데 그래서 13도의구입니다. 물론 1908년의 경우에도 우리가 13도 같은 이름의 의병조직이 있었죠. 전국 13도의 의병들이 다 해서 서울진공작전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죠. 이름이 같습니다만 이건 연해주에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유인석 선장이 의암우 유인석 선장이 도총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상섭 이범련 홍범도 이범석 이런 의병을 했던 의병을 했던 분들 또는 교육운동 실업운동을 했던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이갑이나 이종호 안창호 이런 사람들 주로 온건파죠. 국민의계열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신민회 계통이죠. 국내에서 신민회인데 신민회 활동했던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 국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한번 일본하고 한번 붙잡하게 이거죠. 아주 절박한 상황이니까 서로 로선에 관계없이 다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13도 의견의 문서인데 누구를 임명하는 채모를 채모라는 사람은 도총소 도총 사무소죠. 유진석 선생이 임명한 건데 날짜를 보니까 이것이 1910년 6월달에 13도 의견이 만들어진다만 10월 5일날 돼 있어요. 임명장 날씨가 그러니까 뭐냐면 13도 의견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한일합병이 달성된 이후에 말하면 러시아의 탄압을 받아서 없어진 거로 얘기합니다만 결국 오랫동안 그 이후에도 13도 의견이 계속 존속하면서 활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요 지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외교적인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르크축으로 다 이제 유배를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살아남은 남아있는 13도 의견의 간부들이 13도 의견을 그 말하면 멸망 국망 이후에도 강제적인 합병 이후에도 합병 이후에도 13도 의견을 유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 계몽 운동입니다. 애국은 의병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의병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역량이라고 할까 이런 총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의 군사활동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군사활동에는 거기에는 아주 재력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번 하게 되면 한인 사회가 침잠이 되죠. 침잠이 되고 쇠잔한단 말이에요.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건 또 다시 힘을 기르기 위한 언론 교육 계몽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만 주로 이제 언론활동 계몽 교육 계몽운동입니다. 주로 이제 민족의식을 고치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해 주신 분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연회주의병이 국내 진공작전을 벌였던 그것도 같은 시기입니다. 동의회가 결성되던 그 시기인데 바로 한편으로 그 최봉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뽀드리아치크 청부업자인 최봉준이죠. 이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최초의 해외에서의 최초의 한글 신문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100% 한글입니다. 석판 인쇄로는 찍었던 건데 아직 그 인쇄 인쇄 활자로도 찍었던 인쇄인데 이것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해조신문 뭐냐면 해조신문 자꾸 이제 조짜를 잘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짜가 뭐냐면 조선사람 조짜죠. 해삼이 해는 해삼이에 있는 조선사람의 신문 그래서 해조신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조신문을 창간했는데 이것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최봉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엄청난 부호인데 준창호라고 하는 그 블라디보스톡의 성진을 오가는 그 뭐랄까요 그 선 배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한인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재형 그 다음에 김학만 이 사람과 같이 소위 한인사의 삼골 세 명의 영웅 호골이다 이렇게 불러 호골이다 이렇게 분문했는데 이분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선생하고 의영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애주 의병은 반대로 했어요. 최봉준 선생이나 김학만 선생의 경우는 그 연애주 의병을 반대로 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회가 최재형 선생님 총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의회가 이제 의병 운동할 때는 연애주 의병이 국내로 진공할 때는 최재형 선생님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최재형 선생님도 그 이후에는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의 입장 심지어는 반대 입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형재인 최봉준과 같은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러시아의 입장이 바뀐 거죠. 러시아가 이걸 일본하고 상당히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예교적인 압력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역은 군사적인 활동 의병 활동을 더 이상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원패는 1911년부터 기호 출신의 사람들 이상설이라든가 있는 사람들 또는 함경도 출신의 이종호라는 사람들 이종호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납니다. 각기에 이렇게 만들다가 결국 1911년 12월달 가게 되면 러시아 정부에서 이렇게 하죠. 너희들 한인들 말이지 서로 이렇게 지역 출신료로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통일된 어떤 걸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권다치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권다치라는 사람이 그 총독이 권업회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합법적인 기구로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함경도 사람들 그 다음에 평안도 사람들 그 다음에 황해도 충청도 경기도 사람들 모든 그 당시 지방 출신에 있다는 파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파벌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911년 12월달에 공식적으로 권업회가 아주 그 러시아 당국 권다치 총독을 비롯한 여러 그 핵심 간부들이 말이죠. 명예회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권업회가 이제 공식적인 합법적인 단체로 활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회하고는 완전히 처지가 다릅니다. 권업회는 여시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독립운동으로 대한 단체가 아니라 뭐랍니까 실업운동 직업을 알선하는 우리 한인들의 구급핍하게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생계를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다. 그러니까 이걸 표방한 거죠.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광복군 정부인데 이게 권업회는 권업회의 경우는 이제 주로 합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원호인들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국적을 가진 원호인들뿐만 아니라 여우인들도 다 참여를 했어요. 이 권업회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게 이제 군사단체란 말이에요. 군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14년 1913년 말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13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다. 1914년은 러일전쟁 10주년이 되잖아요. 러일전쟁 10주년. 1945년에 4년에 이제 전쟁이 러일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아 10주년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아 이거 한번 1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복수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일본에. 이것이 여론이 이제 팽배. 우리가 러일전쟁 1904년 오는 때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도 이렇게 멀고 그리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땅도 뺏기고 산린 남부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50도 이남 지역은. 그리고 이제 남반주철도 여순 대련 이 지역도 러시아 조차지였는데 그것도 일본한테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러일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복수를 해야 되겠다. 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일본 우리의 대국인 러시아가 일본을 한번 뻔뜨려 보이자. 이것이 이제 여론이 막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방의 조야 중앙의 정부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건 아니고 중앙의 관리들이라든가 지방의 러시아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이 한인 지도자들이 간팔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러시아 측에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광복군 정부가 대한광복 정부가 준비를 하는 거죠. 러일전쟁에 대비를 해가지고 사관들을 양성하는 위해선 나자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군비를 모으고 모금운동을 하고 이렇게 쭉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게 제1차 세계들이 발발하잖아요. 거기서는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 러시아가 한편에 든 거죠. 연합국에 한편에 든 거란 말이에요. 독일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전망을 잘못한 거죠. 국제정세를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대한광복 정부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걸 독립전쟁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하고 1대1로 전쟁하기는 여러 가지 역량상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열강 중에서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열강이 일본하고 전쟁했을 때에는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와 손을 잡고 일본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독립한 이게 독립전쟁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러시아와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이 돼버렸으니까 대한광복군 정부가 구상했던 그 전략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한광복군 정부는 어쨌든 군정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북간도 지역에서 아주 엄청나게 생겨났던 독립군 단체들 있잖아요. 광복군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의 선구적인 어떤 조직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한광복군 정부가 커버하고 있었던 것은 연외두 지역뿐만 아니라 서간도, 북간도 지역까지 다 국내 지역까지 다 함경도 지역까지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군구라고 해서 군구죠. 나눠서 다 책임자들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광복군 정부는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